지난 3일 오후 2시 15분쯤 경기 과천시 문원동 오피슬 신축 공사장에서 50대 일용직 근로자가 흙더미에 매몰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4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다른 인부 2명과 약 2, 3미터 깊이 구덩이에서 우수관 설치 작업 중이었습니다. 당시 또 다른 인부 1명은 토사의 신체 일부가 묻혔다가 스스로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경찰은 공사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간이 흙막이 설치와 안전 경사각 유지 여부 등 안전수칙을 준수했는지 조사 중입니다.